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정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. 대법원은 오늘 살인, 사체 손괴 및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 씨 집에서 흉기로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정유정은 A 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낙동강변의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탁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. 제작원은 A 씨가 실종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정유정은 A 씨 집에서 실종된 혐의로 구속됩니다. 혐의로 구속됩니다.